오늘께 바뀌어왔었던... 뭐야? 뭘 해? 재단폐이 미쳤어? 어우, 무슨 생각이 아니세요?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저질러버리기 전에! 오빠 받아들이세요. 잘못하다가는 우재환이 밀고 들어오는 거 못 맞게 생겼다고요. 그래서 우재환이 쳐낼 명분을 만들자? 소리 자꾸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? 아빠가 나 힘들게 하면서 왜 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? 난 싫어! 아빠가 100번 물어봐도 난 싫어!